여러분은 이성과 감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성적 인간과 감정적 인간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일까요? 일본이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문제삼아서 경제 도발을 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일본 상품과 여행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때 우리나라 언론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감정을 누그러뜨리고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누가 먼저 감정적으로 행동했느냐는 따져봐야겠지만 이성적 대응을 강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는 감정보다는 이성을 우위에 두는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이미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몇 회에 걸쳐서 이성과 감정의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용의 첫 구절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중용의 첫 구절은 천명지위성 천명,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고 한다. 천명, 하늘이 명하는 그것이 곧 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이 반드시 대단한 것이어야겠죠. 천명지위성의 성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 일찍이 주자가 이 구절을 성 즉 리, 성은 곧 리다 이렇게 풀이했고 그래서 주자의 신유학을 성리학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성리라는 말에 주자의 사상과 방향성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하늘이 인간과 자연의 명한, 부여한 것이 뭘까요? 바로 매일매일 성실하게 해가 떴다가 지고 끊임없이 생명이 태어났다가 쓰러지는 태극의 순환 주자는 이것을 바로 천리, 즉 하늘의 이치라고 봤는데 인간과 자연이 천리의 순응하고 천리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 하늘이 명한 성을 잘 지키는 삶이겠죠. 따라서 성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리를 따르는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천명지위성의 성이 인간의 성일 수도 있고 다른 식물이나 동물의 성까지 포함한 말일 수 있는데요. 인간의 성인 휴먼 네이처가 있으면 캣 네이처도 있는데 인간이 힘으로 따지면 캣과의 우두머리인 호랑이와 일대일로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캣과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을 제압하고 인간 위주의 문명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요. 동물에게는 없는데 인간에게만 있는 것, 인간의 지적능력, 계산능력, 상상력, 바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동물에 대해 인간의 이성적 우위를 자랑하는 말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만물의 영장에서 영장은 영묘한 힘을 가진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여기서 영묘한 힘이 바로 이성의 힘을 가리키는 거겠죠. 특히 그리스 철학 이래 서양은 전통적으로 인간의 고유한 특성을 이성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네이처를 한문으로는 뭐라고 씁니까? 자연이라고 쓰죠. 자연은 스스로 그러하다는 뜻인데요. 휴먼 네이처. 인간의 성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는 어떤 성향인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성적 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태어나긴 합니다. 그래서 대중교육이 가능한 거죠. 배우는 능력이 사람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태어나고 옳다고 생각되는 이치를 추구할 능력을 이미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주자가 성이 곧 리라고 한 건데요. 동서양 모두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중요하게 여기는 쪽으로 의견이 일치해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1993년 중국 곽점촌에서 발견된 초나라 무덤의 주깐더미에서 자사의 작으로 추정되는 문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성이 곧 뭐라고 했습니까? 즐거움, 노여움, 슬픔, 비통함의 기운, 희노의 비의 기질이 바로 성의 정체다. 성 즉 기라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원에 따르면 성 즉리인 성리학이 아니라 성 즉기인 성기학이어야 한다는 건데요. 그런데 공자도 이미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하위, 인정, 희노, 애구, 애오, 욕, 칠자, 불학, 이능. 도대체 인정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기뻐하고, 노여워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증오하고, 욕심내는 일곱 가지 감정인데 이것은 인간이 배우지 않고도 매우 잘하는 것이다. 여기서 인정, 사람의 정은 곧 감정이고 구체적으로는 희노의 구, 애오, 욕의 일곱 가지 칠정인데 아까 희노에 비해 기라고 했으니까 기는 곧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감정은 인간이 배우지 않고서도 잘하는 겁니다. 갓 태어난 아기도 감정 표현을 합니다. 기분이 안 좋으면 우는데요. 안 좋은 이유가 배가 고프거나 덥거나 오만 가지 이유일 수 있는데 끝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뚜껑이 열리고 감정적으로 폭발하는데 갓난 아이가 그걸 합니다. 1 더하기 1은 최소한 누가 가르쳐 주거나 경험을 해야 알지만 내 감정이 지금 어떻다 표현하는 것이 불학, 이능,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타고난 거고 바로 하늘이 준 거죠. 야, 너 태어나자마자 배가 고프거든 울어라. 울지 않으면 밥도 없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성향, 바로 이것이 하늘이 준 가장 첫 번째 천명이 아닐까요? 자사와 공자에 따르면 감정이야말로 인간의 휴먼 네이처, 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성을 말할 때는 이성보다 감정을 먼저 얘기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성리학이 오를까요? 성기학이 오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